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에게 정수? 잘하는데요? 엎드려 엎드려 사람 많아 뭐하시죠? 엎드려 아니야 이거? 네 빵도 해? 아 진짜? 사람이 많아서 온 것 같아 엎드려 뭐하는거만큼? 띠부리 우영끼 선생님께서 늘 말했죠 끼를 늘려 저 그런거 가르치지 않은데요? 성화영은 끼를 늘어 그런거 가르치지 않은데요? 춤 연습하시면 충분해 끼를 늘려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항상 그럼 끼를 어떻게 연습하세요? 평소에 빨간 채널에 춥니다 정우 형 직캠을 춥니다 그분을 보시면서 저 상상표 맞나요? 그분은 이제 맞나요? 그분 좀 별로예요 왜요? 너무 너무 약간 너무 섹시한 척할래요 섹시한 척할래요 유튜브에 올릴건데 유튜브라고 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맞아요 유튜브에 올릴거에요 너무 섹시한 척할래요 너무 섹시한 척할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돼요? 배를 까요 섹시한 척할래는 안돼요 그냥 확 까요 혼자서 섹시한 척할래요 연습p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